안녕하세요. 퀀텀에서 스태프로 일하고 있는 혜진입니다. 퀀텀을 늘 지켜봐주시고 저희가 제공하는 교육 영상을 유익하게 지켜봐주시는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퀀텀에서는 이번에 스케줄링 및 운영 전반을 담당해 주실 풀타임 근로자 한 분을 모시고자 합니다. 퀀텀에서 일하게 되시면 주로 하시게 될 업무가 저희 퀀텀에서 트레이닝을 받고 있는 회원들의 전반적인 관리 및 매출 관리를 맡게 되실 거예요. 그 외에 비즈니스와 관련한 보조 업무를 맡게 되실 겁니다. 일하게 되시면 1개월 동안은 수습기간을 거친 뒤 4대 보험이 가입된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실 거고요. 휴가 및 여차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근무 시간 및 근무지 관련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무 시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일주일 내내 센터를 운영을 해요. 특성상 주 6일 45시간 근무를 권장해 드리고요. 만약에 바라시는 점이 있다면 인터뷰하러 오셨을 때 협의 후에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무진은 저희 퀀텀 트레이닝 센터 오피스에서 근무하시게 될 텐데요. 장소는 압구정 로데오역에서 내리시면 도보로 10분 정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급여의 경우에는 저희 회사 내규에 따라서 인터뷰를 통해 협의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자격 및 우대 요건입니다. 우선 저희가 퀀텀 농구 트레이닝 센터잖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농구에 관심이 있고 농구를 사랑하는 분들이 정말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하는 업무가 회원 관리자분이 상담하실 일, 전화하실 일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데, 상담하시는데 자신이 있으신 분 적극 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맡는 주 업무 중에 문서를 작성하실 일도 있으세요. 그래서 문서를 작성하는데 능숙하시거나 아니면 저희가 영어를 사용할 일도 있어서 영어 사용에 자신 있으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원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채용 절차입니다. 채용 절차는 이제 저희가 자기소개서를 제출해주시면 인터뷰를 통해서 저희 컨턴 팀원 전체와 상의 후에 채용할 예정이고요. 상시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적극 지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